만화의 당신이 그 무도와 사랑에 빠지면 그 사람을 위해서 무엇 할 수 있나 이 세상 살아가는 이유가 만약에 너라면 어떡하겠니 사는 건 단 한 번의 사랑이 만약에 너라면 허락하겠니 다같이 얼마나 더 많이 외로워해야 널 끌어안고서 울어볼까 이제는 더 이상 지칠 몸조차 비와줄 마음조차 없는데 너 다른 이유로 널 못 본다면 날 살아가는 의미는 없지 만약에 널 위해 나 죽을 수 있다면 날 받아 주겠니 좀 같이 하세요 같이 헤이 헤이 사는 건 단 한 번의 사랑이 만약에 너라면 허락하겠니 얼마나 더 많이 외로워해야 널 끌어안고서 울어볼까 이제는 더 이상 지칠 몸조차 이제는 더 이상 지칠 몸조차 비와줄 마음조차 없는데 떠나는 이유 떠나는 이유로 널 못 본다면 날 살아가는 데 이익이 없지 만약에 널 위해 나 죽을 수 있다면 날 받아 주겠니 만약에 널 위해 나 죽을 수 있다면 날 받아 주겠니 만약에 당신이 그 누구와 사랑에 빠지면 그 사람을 위해서 다 해줄 수 있니 예